난 이걸 못 놓아 그래서 원해 전부 다 훨씬 더 성공할 멜로디스 난 이걸 못 놓아 그래서 원해 전부 다 훨씬 더 성공할 멜로디스 김신과의 통화 긴 시간 동안 해봤자 결과는 결국 똑같은 난 가해자 기시감이 몰려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바 그 뒤에는 또 협박 소개해줬던 건 관두던가 아니면 내가 관두게 할 테니 함 지켜봐 콜사인 교육대학원 추가 합격 문자 촛가 2022년 7월 20일 부원 말고 전원 래퍼 처음 해보는 1인칭 사랑받아야 하는 빛이지만 난 찌질이 I'm sick of it 준비도 안 된 채 올라섰던 무댄 처음으로 느끼게 만들었어 가장의 무게를 부모님 돈 빌려서 불 난 집에다가 부채지 난 이걸 못 놓아 난 이걸 못 놓아 그래서 원해 전부 다 훨씬 더 성공할 멜로디스 김한빌 선생님의 랩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방한 모습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대화를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랩 가사 중 집값은 많이 오르고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에 빠져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집을 사 형편이 안 되는데 집값은 못당하는 상황에서